노태정 청년정치인 노태정 청년정치인 오늘은 아주 젊은 청년정치인 한번 모시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나라의 좌유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정 청년정치인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광화문시에서 아주 박진감 있게 번역하시던 젊은 분을 보시면 오늘 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왜 정치인가, 정치는 왜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젊은 나이에 그냥 대중집회 그냥 본의 자위반 타위반으로 참석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동시통력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런 탤런트가 좀 있습니까? 뭐 저는 제가 탤런트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하다 보면 또 느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소질이 있었구나 하고 발견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자기가 느끼잖아요 네 아, 이게 내가 탤런트가 있구나 그런 탤런트가 있는 게 이제 하나씩 발견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목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대중집회에서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게 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정광욱 목사님 통역을 주로 전담해서 했었는데 그게 통역을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걸 초월해서 그 통역을 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사실 저는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최근에 그 봉준호 감독을 통역했던 샤론 최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영상을 몇 번 봤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뭐 통역을 프로페셔널 하진 않지만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저분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타고난 타고난 사람이다 네, 정말 타고난 사람이다 그런 감탄을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탁월하게 통역하실 수 있게 된 이유가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영화감독 지망생이시더라고요 영화를 공부했었고 또 단편영화도 하나 촬영할 정도로 영화의 조회가 깊고 또 봉준호 감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니까 뭐 신들린 듯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딱 봉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뉘앙스를 미묘하게 찾아내가지고 캐치해서 통역하는 그런 스킬을 쓰는 걸 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통역했던 것도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 설교 메시지라든지 애국집회 메시지라든지 또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 한국사에 대한 이해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스피릿을 공유하고 있는 마음으로 통역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듣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공감이 느껴지셨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광화문 집회에서 언제부터 통역을 하신 거죠? 통역을 대중집회에서 시작한 거는 이제 작년 8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0월 3일 날 집회에서 다 보셨겠네요 네, 그때도 다 통역됐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다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하고 정광훈 목사님하고 처음 제가 뵙게 된 거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울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고향인데 울산에 목사님께서 내려오셔서 부흥에 인도하시는데 제가 가족이랑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듣고 참 감명도 받고 아, 저런 분이 계시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대학을 가서 서울에 가게 되면 꼭 저 교회를 참석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한국외대 영어과에 들어가면서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 정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가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졌습니다 인연이 계속 이어졌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 목사님은 성장 과정을 좀 지켜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 이렇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집회에 참석해서 대개 이제 그 일종의 정치활동에 갔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간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참 그 말씀이 요즘 들어서 정말 와닿는 것이 자문서에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씀 참 그 말씀이 아 정말 진리구나 그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중집회에 참석하고 또 정치적인 대중집회에 참석하게 된 거는 뭐 제 나이 또래 청년 저는 그것을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로 따지면 그때 반액 반김집회 그때 김상철 변호사님도 계시고 미래한국 만드신 또 박세직 장로님 그다음에 장군이시죠 그다음에 정광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그 어떤 그런 걸 규탄하는 그때부터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 그냥 우리 교회에서 참석하고 목사님이 하시고 뭐 청년들이 가니까 나도 같이 가야자는 마음을 했는데 그때 몇 살입니까? 그때 제가 19살이었습니다 제가 한교를 1년 빨리 들어가가지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에서 가끔씩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 그것이 참 특별한 경험이었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광화문에서 통역을 하게 된 것도 또 유학을 하게 된 것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와서 이제 정치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것도 제가 의지와는 물론 저도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지만 그 뒤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서포트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강력한 확신을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정치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저는 정부가 무엇인지 한번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랑 정치라는 것은 또 분리할 수 없는 두 부분이잖아요 정부에 관해서 크게 뭐 정치 철학적으로 두 가지 그 논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그 홉스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홉스는 이 자연 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그 투쟁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바이어던이라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리바이어던이 나타났을 때 그 정부에 대한 권력의 제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서 홉스가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바이어던은 개인의 생활과 또 재산과 자유를 피로에 따라서 그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마음대로 강탈할 수 있는 그런 정부 디자인이고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로크의 비전 같은 경우 저는 존로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크의 비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를 얻고 로크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사회계약론 배울 때 로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쏙 빼놓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로크의 책들을 읽어보니까 로크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심지어 기독교 변증가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로크가 말하기를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그 신으로부터 나중에 이것이 미국의 독립혁명까지 이어졌는데 양도할 수 없는 그 권리 그 기본이 되는 자유와 또 재산권과 그 다음에 생명권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다 근데 이 권한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출연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 그 설립에 관한 로크의 설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이 올바른 정부에 대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치에 대해서 아까 박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왜 제가 정치가 필요한가 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나라는 답변을 드리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왜곡과 또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서 큰 정부 계속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정부가 커지면 결국에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이렇게 압도적으로 거대한 리바이어던 같은 정부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게 된 남북 연방제 통일 같은 것은 만약에 그게 성사되게 된다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와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식의 그런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나 정치 구조가 한국의 대한민국까지 스며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비밀경찰 같은 것 또 보위부 같은 것 그런 것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사회주의를 찍고 마치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권 저는 우파의 핵심 가치가 사유재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유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 뭐 쏟아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범람하고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말할 것도 없죠 단적인 예로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참 불편한 것이 카페에 갔을 때 저는 플라스틱 컵 마시고 싶거든요 플라스틱 컵 왜냐면 그 위생도 사실 유리잔이 그게 깨끗한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후로 테이크아웃 마시다가 테이크아웃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플라스틱 컵 거기 카페 내에서 마시려고 하면 법으로 규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플라스틱 컵에서 마시고 싶은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계속 개입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생명권을 침해하고 또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뭔가 이제 제가 미약한 개인이지만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실제 플라스틱이 한 말 중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당신들보다 열등한 사람들에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뭐 지금 뭐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정치를 입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공제니까 네 누구도 그렇게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으려고 안 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사람들이 다 그걸 또 독점하게 되네요 독점해가지고 그걸 악용해서 네 무관심한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그 밑에 서라에 다 압제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네 특별히 그게 우파분들 우파라는 것은 제가 이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신 분들은 또 개인주의적 성량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전문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삶의 터전이 다 있습니다 보통 우파 철학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그 코스트 베네핏을 따져봤을 때 너무 잃을 것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 만큼 충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 만나가면서 부대끼면서 정치를 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뭐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죠 개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근데 좌파분들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왜냐면 좌파 철학으로 가면 갈수록 정부 사이즈를 늘리는 쪽으로 파일을 늘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생에서 붙어 먹을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치에 목숨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냥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다 거기 들어가서 파일을 키우면서 정치를 마치 그 직업 정치를 마치 자신의 평생 소명으로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재난적인 비극이 발생하게 된 거는 정말로 개인의 자유를 확고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 우파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또 무관심하게 된 대가로 그 빈자리를 좌파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채우게 된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파는 한마디로 정치 빼고 다 잘했던 것 같고요 지난 한국 역사를 둘러봤을 때 뭐 경제도 잘했고 기업 만드는 것도 잘했고 또 세계 스포츠도 잘했고 다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 하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좌파는 다른 거 다 못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봐도 경제부터 시작해서 외교 안보 뭐 다 폭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 하나만큼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원하는 세상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파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또 지적인 토대 같은 것도 빈약하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뭐 돈 버는 걸로 충분하다 네 번영과 반공 그것이 대한민국 우파를 지난 70년간 규정했던 가치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는 돈 열심히 벌고 그다음에 또 손자 손녀 세대는 그 돈을 가지고 또 좌파 활동을 지원하고 맞습니다 네 실제 저도 황당했던 것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 지난 탄핵 사태를 기점으로 참 황당했던 것이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에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기업가들이 과거에 보면 좌파 단체 시민단체 그다음에 좌파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인과응보구나 저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유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를 자신들의 삶의 바운더리와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라든지 또 정치인을 후원하지 않은 그 책임을 톡톡이 치르고 있구나 그와 같은 생각도 분명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다 패배한 거죠 네 사상전쟁에 진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책에는 The war of idea 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상전쟁에서 많이 패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상전쟁에 보면 그런 사상전쟁에 패배하는 결과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물건은 만질 수 있지만 사상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가치를 또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네 그래서 비용을 많이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지난 탄핵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최초로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는 세대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실제 지금 보면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과연 우파가 무엇인가 또 보수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의 천착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제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들 그것이 북클럽의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사교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예전에 프랑스에 있었던 살롱 문화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우파 지성인들의 모임 또 우파의 철학과 같이 간 꼭 지성인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그와 같은 우파의 철학에 대해서 천착에서 공부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그동안 공부한 결과를 보면 그 좌파 이데올로기나 좌파 사상이라는 게 거짓이잖아요 거짓말입니다 확실하게 나는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0대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한 30년 정도를 보면 그게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사람들이 쏟아서 그 귀한 젊은 날에 20대를 보내고 지금 20대 그렇게 사상적 세례 거짓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50대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난 참말 같으면 믿고 따르죠 맞습니다 그게 거짓이잖아요 네 거짓이 몇 개만 지적하면 그게 거짓이 딱 드러나는데 그거를 젊은 사람들 못 교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참 문제가 많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거짓과 진실의 대결인 거죠 맞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쇠는 좌우 날개로 날듯이 이 정치라는 것은 좌파 우파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 그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좌파 사상과 우파 사상이라는 것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은 뭐 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좌파는 틀렸고 우파가 맞는 것입니다 저는 빛과 그림자의 문제고 맞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문제인 거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성량을 가진 농객이라든지 정치인들과 토론할 때 참 맹점 중 맹점 중의 하나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것이 맞는데 또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이렇게 토론할 때 좌파 사상 사회주의 사상 또 분배를 강조하는 사상이 도덕적으로 맞긴 한데 그것은 현실적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유약하고 또 멍청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좌파 사상이란 것은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지만 현실적인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잖아요 도덕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남의 것을 뺏는 것이니까요 또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인의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존엄성을 또 인간의 어떤 역량 개발에 엄청난 그런 애악을 끼치는 맞습니다 사상이죠 네 사람을 비겁하게 하고 사람을 굴욕 굴종적이게 만들고 정부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사람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네 그리고 실제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에 지금은 이제 다큐멘터리 작가를 활동하고 있는데 데니스 대 수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 힐러리의 아메리카 오바마의 아메리카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힐러리 아메리카라는 힐러리 아메리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그 플랫폼은 민주당의 정관과 정책은 과거와 지금 변한 것이 없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링컨의 파티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제 링컨의 파티가 아니고 잭슨의 파티고 또 우드로 윌슨의 파티이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어져서 클린턴과 오바마의 파티인데 현재 과거에는 민주당이 노예제를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부 노예제를 찬성했던 것처럼 지금 현대민주당은 Urban Plantation 그 도시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Urban한 사람들을 플랜테이션 방법으로 노예화 시키고 있다 그 사회의 각종 혜택이라든지 그때 린든 존슨 같은 경우만 해도 Great Society 그 위대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표현이 좋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회를 만들겠다 근데 그 미명하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는 것처럼 그 미명하에 미혼모드를 지원해주고 또 흑인들을 지원해주고 또 각종 구제 혜택을 만들어서 또 웰페어를 만들어가지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집요하게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더 안 좋은 사회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사회 그리고 개인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을 높였고 경제 성장을 더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미국을 굉장히 파탄지경에 만들었던 정책을 많이 펼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데니스 대 수자의 공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좌파의 정책은 Urban Plantation이다 지금부터는 우리 노태정 우리 아주 젊은 청년 정신과 함께 좌파 철학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 어둔 면 그런 부분을 한번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좌익이라고 그렇게 하죠 네 맞습니다 좌파 근데 한국에서는 교육 과정을 밟는 동안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이제 부모들이 좀 그런 생각이 강하면 부모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자식에게 전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냥 본능에 합치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니까 본능에 합치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대부분 다 좌파적인 맞습니다 네 함께 나눠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눠가는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잖아 네 우리가 나미가 아는거죠 네 그 좌파처럼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저 뭐 메사추에스나 아니면 코네티컷에 있는 그런 명문학교들도 대부분 미국의 캠퍼스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좌경화가 많이 됐습니다 좌경화가 많이 됐죠 네 실제 지금 미국에서 좌경화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데니스테 수자를 이야기했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 좌파의 3대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했었거든요 첫 번째가 헐리우드를 위시한 문화산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카데미아 그 학계의 사람들이 문제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미디어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좌폐양되어 있다 실제 미국 언론 기자협회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93%가 등록된 민주당원입니다 미국 주류 언론에 저희가 한국에서 보면 외신들 인용할 때 대부분 조선일보든지 중앙일보든지 고질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 CNN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그것이 마치 미국의 정론인 것처럼 항상 그 메시지를 인용해가지고 번역해서 기사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그 기자들 등록된 기자들 중에서 93%가 Registered Democrats 민주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수 당원이면 보수 정책을 말하듯이 민주당원이면 당연히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을 옹호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쓰는 기사와 또 언론 보도를 가지고 저희가 필터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단체들도 아무래도 논조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 것을 좌경화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 대학도 심각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가지고 고발했던 사람이 벤 샤피로거든요 미국의 보수 평론가인데 그 Brainwashed 세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 대학가에서 교수들이 또 학교 행정처들이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자신의 대학 경험을 통해 가지고 토대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을 보면 미국의 대학에 작용하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루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 그것이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드물죠 네 경제학만 하더라도 시카고 대학이나 아니면 시카고 출신들이 가 있는 몇몇 대학들이 상당히 그렇게 네 조지 메이슨이라든지 네 조지 메이슨이나 이런 학교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그나마 예외적인 목소리가 나머지는 대부분 개인지안적인 네 그런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또 계획적인 개량적인 그런 접근을 많이 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훈련 받았던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상적인 그런 훈련을 못 받았고 또 학위 과정에서 그런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친정부적인 맞습니다 친개입적인 그런 성량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그 한국에서 뭐 경제학을 저는 경제학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하면 대부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 친화적이고 개입 중심적이고 또 그 수치와 계량화된 그 경제를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것이 제가 왜 싫냐면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어렵고 일반인들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는 쉽지 않습니까 진리는 쉽고 분명하고 간명한데 그 계량 경제라든지 또 개인 제한적인 그렇게 그게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죠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단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힘들어 어려워 이건 전문가 영역이라고 터부시하게 되거든요 근데 반면 박사님 말씀하신 그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저는 또 오스티라 하이애크라든지 미세스라든지 또 밀턴 프리드먼 저는 프리드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의 책을 읽어보면 또 이제 프리드먼을 넘어서 토마스 소월 같은 그 경제학자들이 쓴 베이직 이카노믹스 토마스 소웨일로 상당히 훌륭한 학자 굉장히 훌륭한 네 한국전에 또 참전하기도 했었고 토마스 소웨일 한국전에 토마스 소월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몰랐네 그래서 저는 또 특별히 더 애착을 느낍니다 한국인으로서 스탠포드의 후보 계셨죠 후보에 지금도 아마 간혹 활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쓰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드먼과 소웨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쉽습니다 그 토마스 소웨일의 베이직 이카노미 그거 책만 봐도 굉장히 한 4, 500페이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소웨일이 제가 후버 인스튜션에 나와서 대담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하나도 그래프가 없다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누구나 어린아이든지 어린아이까지는 아니겠지만 학생들을 시작으로 장사 미사 누구든지 그 책을 봤을 때 경제학의 그 에센스를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책을 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좌파 철학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뭐 100%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사람은 현장 지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료나 정치가 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현장에서 이만큼 깊겨져 가지고 그 좌파 경제 철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밑에 간수하고 개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획 경제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 레닌이나 스탈린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슨 뭐 목택동의 무슨 하방인인 그런 운종들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자기 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더 보면 그게 뭐 고등수학에 필요한 것도 없고 당연히 아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 알지 못한 사람이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실제 박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레이건이 자신의 경제 정책 말할 때 레이건은 또 밀턴 프리드만의 또 조언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반영했는데 그 이제 주로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은 그 수요 중심의 경제죠 수요 중심의 경제 디멘 사이드 에코노믹스를 말하는데 이제 자유주의 경제 또 시카고나 이런 오스티리아 파는 그 공급 주도 경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플라이 사이드 에코노믹스를 말하면서 이제 뭐 래퍼 커브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면서 그 레이건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서플라이 사이드 에코노믹스 공급 주도 경제라는 거는 커먼 센스 에코노믹스다 상식 경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학 수치라든지 계량이라든지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없이 그냥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정책이 바로 그와 같은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아주 놀라운 사실 로날드 레이건 때 래퍼 커버를 그리신 분이 최근에는 뭘 하고 있는 거 하니까 IT 분야에 엄청나게 대가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러신가요 몰랐습니다 최근에 한번 보시죠 이번에 찾아서 그러니까 그때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전직해 가지고 물리학도 공부하고 IT도 굉장히 굉장히 다재달생활 하시는 분이 IT도 그냥 엄청난 수준의 그런 IT 젖을 이번에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이 래퍼가 그 래퍼가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렸는데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 혁신을 해 가지고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좌파는 기본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지력과 인간의 그런 창의력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한 사람이 100만도 만들 수 있고 마이너스 100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모르잖아 맞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인간 그런 걸 보니까 난 2년 정도 얼굴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양반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양반은 그냥 보면 그냥 노동 가치서를 아직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80년대 그냥 대학가에서 운동권 데모하던 그 이후에 지적인 성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현장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주가 경쟁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예산을 500조 600조 하니까 얼마나 낭비가 많이 발생하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좌파 철학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으니까 좌파 철학 하면 또 케인즈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케인즈에 대해서 참 흥미로운 일화가 저는 하이애크를 또 되게 좋아하는데 하이애크 노예의 길을 썼을 때 그 노예의 길이 굉장히 센세이션 히트가 되고 나서 케인즈에게도 그 책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이애크가 한번 읽어봐라 근데 케인즈가 읽고 나서 정성스럽게 하이애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책을 잘 읽었다 그 다음에 내용도 너무 좋고 당신의 생각에 상당 부분 내가 동의한다 근데 그 노예의 길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그때 당시에 꼭 영국이나 그런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독일의 나치도 그랬었고 또 이탈리아의 파시즘도 그랬었고 스페인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FDR이 루즈벨트가 뉴딜이라는 미명 아래 굉장히 계획주도적인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많이 펼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노동 각종의 청을 만들어서 정부 브랜치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지식시키고 정부를 확장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이애크가 이제 책을 쓰면서 케인즈에도 보내서 이제 줬었죠 근데 케인즈가 당신이 하는 얘기에 상당 부분 내가 동의하고 인정한다 이 센트럴 플래닝은 문제가 많다 중앙집권적인 그 계획경제는 문제가 많지만 거기에 이제 후반부에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But 그러나 나를 위시한 케임브레이트에 있는 천재적인 학자들은 나의 친구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그 센트럴 플래닝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같은 천재들이 계획하면 이것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거든요 정신 나갔구만 정신 나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좌파 철학의 본질 오만 인간의 오만 인간의 그 지성을 통해서 200도 안 된 아이큐를 통해서 세상을 다 디자인하고 그랜드 디자인하고 마스터 플랜 할 수 있다는 그 오만이 바로 이 좌파 철학의 뿌리와 본질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이웨크의 마지막 작품이 책 제목이 치명적 자만 치명적 자만 그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 천재들의 생각 역시 인간은 보잘것 없고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문 대통령이 베노사 사무실을 운영해 본 거나 하고는 빼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가지를 다 간섭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식의 격차 문제가 발생해서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좌파 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좌파 철학에 바탕을 둔 모든 종류의 정책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부터 예상 가능한 미래가 확신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참 제가 황당한 것이 인간은 참 역사를 통해서 학습하는 존재라고 보는데 이 좌파들의 문제점은 학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정부를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망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저희가 멀리 갈 것 없이 쿠바나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과거에 뭐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도 그렇게 비참하게 몰락을 했고요 또 동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중국도 이제 비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렇게 우한 바이러스 사태 퍼지는 거 보면 중앙집권적인 관료 시스템 계속 은폐하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정부가 다 마치 신인 것처럼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체르노빌이 생각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미드위로 만들어진 그 사태와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명백한 사례를 보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는지 그런 걸 봤을 때 데니스 프레이거라는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좌파라는 것은 래프티즘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개발된 가장 성공적인 종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아 종교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물론 이제 그 밑에 추종자되어 있지만 그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를 통해서 사익을 편취하고 그렇죠 사람들의 지도부에 있으면서 굉장한 이익을 탈취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가 맞습니다 기득권을 위에서 이제 카르텔을 형성해서 네 카르텔을 형성해서 같이 나눠먹는 거죠 맞습니다 586세대란 게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익향류 계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만클라투 그러니까 항상 모든 종류의 좌파 사상은 뭐 어떤 형식으로 간에 이익향류 그룹을 형성하는 거고 이익향류 그룹에 속하게 되면 덕을 보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좌파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 싶다 근데 좌파 사상에 그 지금 뭐 잘 구현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를 봐도 절대 평등하지 않거든요 전체 인구의 0.0 몇 프로 되는 아주 소수의 공산당 당원들이 전체 중국 국부에 정확한 제가 통계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약 4 50% 이상은 아마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북한과 중국입니다 또 베네수엘라고요 마두로 정권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들은 호화호식하면서 또 가장 좋은 것들로 누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인민들은 또 국민들은 길바닥에는 개를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성들은 막 창녀로 팔려나가고 있고 성매매를 팔려나가고 있고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뭐 평등한 인민낙원 지상 낙원이라고 선전하지만 김정은과 그 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통해서 만들어진 3대 독재 체제는 쓰레기죠 말 그대로 쓰레기란 말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 쓰레기 체제를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강조하고 기득권을 편치시키고 인민들 국민들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이고 있는 그런 아주 사악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이 말한 것처럼 평등과 자유 이 양측에서 당신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평등을 보장하게 된다면 평등과 자유 어느 건 하나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를 강조한다면 평등과 자유 모두에서 상당 부분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로 동의하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뭐 좌파철학 이렇게 논의를 정리하면 분명한 사실은 그게 거짓이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99.9%가 아니고 100%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는 길을 왜 가냐 이야기죠 그건 뭐 바보 천치나 가는 길 그걸 21세기에 바보 천치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 모르면 괜찮지만 아는 사람은 얼마나 딱합니까 안 됐고 근데 이것이 모르는 사람 몰라서 속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좌파철학을 통달한 사람이라면 아마 의도를 가지고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냐면 실제 좌파철학의 핵심은 경제가 파괴돼야지 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로 이런 걸 도입했을 때 당연히 사실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최저임금 예를 들어서 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공략을 했었는데 만 원을 올리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자로서 최저임금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딱 지정됐을 때 그 최저임금 하한선의 노동력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시간당 4,000원의 생산성이 있고 또 B라는 사람은 시간당 20만 원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최저임금이 만 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면 A라는 사람 시간당 4,000원 또는 B, 5,000원의 생산성을 가진 사람은 그 즉시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본주의의 핵심,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은 내 노동을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국가가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집단이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내 노동에 대한 처분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그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이 도입되게 되면 당연히 알바 자리는 없어 나가고 실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도 마찬가지죠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당연히 일거리가 없어지고 개인들은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영업자가 파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럴 때 이 정부가 과연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하성이라든지 김상조 이런 사람들이 이걸 추진할 때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대한민국과 경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또 밑에 경제적 소득계 낮은 분들을 더 낮게 만들어야지 정부의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네, 정부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네, 정부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또 돈을 더 많이 찍어내 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들여 가지고 정부를 키우고 이들을 한 손에서는 경제를 파괴시키고 망치를 가지고 경제를 파괴시키고 다른 한 손을 가지고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그들을 표로 매수하고 저는 이것이 아주 조직적인 좌파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비단 한국에서 뿐만 아니고 좌파 철학이 횡행했던 그리스를 포함해서 베네수엘라, 쿠바 또 과거의 소련 이런 나라들에서 다 나타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권력이라는 것이 집중이 되면 항상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 가지고 그런 공작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지금부터 우리 노태정 씨하고 대한민국 정체성 문제 요즘에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내에서 오신 분하고 대화를 나눕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대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자기 나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오늘까지 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상 체계가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게 자기들이 이제 줄곧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좀 그런 거 문제처럼 많이 느끼시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지난번 이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저도 국가가 무엇일까 또 정부가 무엇일까 나라가 무엇일까 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핵심 구호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 그때 당시에 그런 구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대물하고 그 촛불 혁명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은 촛불 혁명의 염원을 담아서 집권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재인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결코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나라 역사는 퇴보하고 있고 경제는 침체하고 있고 국방과 안보는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국가가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라는 시스템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무엇이냐면 국가라는 것은 인종에 기반한 또는 언어와 혈통과 역사에 기반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념과 가치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ideas 그 이념에 기반한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는 계약을 맺은 계약을 맺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공동체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공동체라고 이념공동체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체를 이뤄서 모이게 된 그 공동체가 그게 마음이 안 들으면 이제 나가는 거죠 엑시트하는 거 실제 지금 지금 우리는 뭐 꼭 물품뿐만 아니라 국적도 쇼핑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냐 그러면 뭐 평화를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한 결혜입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혈통을 강조하고 민족을 강조하고 한마디로 그것은 인종주의거든요 인종주의 굉장히 위험하게 이룰 수 있는 파시즘을 오를 수 있는 나치가 사실 인종주의적인 집단주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북한의 선정선동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문재인의 지력 수준입니다 근데 문재인이 말하는 통일의 핵심은 우리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합쳐야 된다는 건데 저는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 일단 반론으로써 같은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쓰면서도 따로 떨어져 사는 나라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과 호주 같은 경우는 같은 인종이고 언어를 쓰지만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보면 유고라든지 유고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또 그때 구소론으로부터 독립돼서 분리돼서 나온 우크라이나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은 꼭 인종과 언어를 공유하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 다른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인종과 언어 역사 공유보다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가치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가치관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미동맹 그것도 이제 가치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걸 지키기만 틀로써 한미동맹의 틀을 쓰고 있다고 보는데 가치 동맹이 돼야 가치 동맹이 돼야 가치 동맹이 돼야 저는 어떤 의미에서 가치 동맹을 넘어서 영적 동맹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과연 북한이 이해하는가 김정은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가 자기 수틀리면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로 쏴 죽이는 그 사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감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감이 아니고 뭐 이해를 못합니다 네 뭐 김정은은 뭐 문재인도 못하지만 김정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그냥 수탈 대상인거지 네 맞습니다 자신의 왕족을 왕족 왕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런 가치로서는 반 문명적이고 반 이성적이고 반 치성적인 한마디로 수구 꼴통입니다 그 사람 사람을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안달 복달이 나있으니 그게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인거에요 네 사실 뭐 진짜 한마디로 그런 김정은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추종하는 걸 보면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가서 어떻게 악수를 하냐 이야기에요 저는 뭐 사실 역겨워서 얼굴도 못 볼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인민을 학살하고 자기 수 틀리면 국민들도 그 수용소에 감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독재자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내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런 좋은 가치를 그 사람들도 누리게 해줘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역사적 소명감 같은 거를 한국 사람들이 가져야 옛날에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영국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처럼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깨끗해지고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상 가진 사람들하고 야합을 하겠다고 하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이 국가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공유가치를 가진 일종의 사람들의 계약체 계약체 저는 그것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가라는 체제로 봤을 때 저희는 그 공유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북한 같은 신정 어떻게 보면 수국골통이죠 조선시대로 회귀해서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죠 그 뭐 이념도 철학도 그와 같이 좋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상을 가진 김정은과 야합하려고 하는 문재인은 뭐 국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뭐 있다면 뭐 저기 시진핑이나 아니면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이해가 거의 준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국가는 말씀하신 대로 이념과 공동체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결합체 사회계약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헌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민주공화국 근데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민주라는 것에 대해서만 지나친 강조 포커스를 가진 나머지 그 뒤에 있는 공화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량을 띄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근데 민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정치 철학적 논의가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수결을 통해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다수결이라는 민주의 원리 그러니까 민주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 이렇게 예외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무슨 이런 데 자꾸 확장을 하게 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참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트렌드가 뭐냐면 민주주의가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그 트렌드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서 심지어 역사나 정치 철학을 배울 때도 민주주의하면 그냥 숙연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다수결이거든요 근데 다수결이란 것은 다수결을 통해서 국민 다수결에 통해서 결론 지어진 안건과 그 결과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면 이미 그 자체로 선하다 절대 선하다는 그 마치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 일반 의지를 통해서 일반 의지가 마치 굉장히 숭고한 가치인 것처럼 루소가 말했던 것처럼 거기서 프랑스 혁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도 그 루소적인 그런 역량이 굉장히 팽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화 물론 아무래도 80년도 운동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그 민주의 가치를 절대 선으로 취장해서 그것을 마치 권력을 유지하는 해계모니를 유지하는 아주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세대를 세뇌시키고 또 386 세대들이 밑에 세대들이 이렇게 강요하고 민주화가 마치 절대 가치인 것처럼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민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결론 난 것이 선할 수도 있지만 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수결이 항상 절대 선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렇게 보면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수의 폭증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주잖아요 네 그냥 몰래 다니면서 그냥 내 의견을 따르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민주라는 그 논의를 해야 되고 민주도 이제 한마디로 민주라는 것은 이제 공화국을 구성하기 위한 한마디로 그 방법론의 도구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수단 네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화국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는 그 답을 미국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역사상 보면 다양한 정체를 가진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화국이라고 하면 정치 철학적 개념에서는 왕정의 폐지가 되면 그게 공화국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왕정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상태에서 귀족들이 소수의 귀족들이 권력을 주권으로 이임받아서 권력을 독점하면 그것을 과두제죠 Oligarchic Republic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민주적인 절차로 저희처럼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Democratic Republic 민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그 민주공화국을 최초로 구현한 나라는 저는 미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최초로 아까 로크가 말했던 그 비전을 담아서 물론 그 뒤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창세기 1장 27절의 그 말씀에 기반이 있는 거죠 거기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또 행복 추구권을 위임받아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 정체를 공화국이라고 그들이 이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화국의 목적은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 같은 것들 다양한 권력을 견제와 균형으로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권력을 분리시켜서 한국에서는 보통 삼권분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미국적 가치에서 삼권분립이라기보다는 Separation of powers 모든 권력을 분리시킨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서로의 서로에 대해서 견제하게 만들어서 모든 권력을 분리시키고 그 야망이 서로 야망에 의해서 통치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그리드락이라고 하죠 고착상태를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보호한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또 시위의 자유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걸 최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의 자유까지 허용하지 않습니까 시민군이 필요할 때는 폭정에 맞서서 무장된 시민군들이 진격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독립정신을 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어떤 체제로 나라를 만들까 그 고민을 하다가 미국적인 공화국 시스템에서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적인 공화국 그래서 참 특이한 것이 미국 헌법에는 디마크라시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민주주의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리퍼블릭이다 미국은 리퍼블릭이고 그 리퍼블릭의 목적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서 영감을 받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공화국으로서 건국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받았던 교육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노태정 청년 정치인을 모시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상당히 많이 권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보시죠 네 일단 뭐 제가 정치에 참여한 입장에서 이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정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치 판단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가치 판단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슈를 당면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제 정책 또는 어떤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되는 그런 활동의 집약체인데 이념과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 현실에 뛰어들게 되면 말 그대로 짬뽕이 되는 것이죠 축구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기가 뭐 한 시간 전엔 이 얘기했다가 또 생각해보면 저 얘기했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 종합해보면 마치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황당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에게 이념과 철학이란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공부해야 되는 가치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한국날 오늘날의 한국 정치에서 많은 정치인들께서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 좀 소외시하고 즉각적으로 현실 정치에 반응하는 것에만 골몰했던 나머지 지금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거기 집단에 계신 분들 역시 사실 우파의 가치와 굉장히 동떨어진 정책과 또 정치를 실현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 철학이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저는 정치 철학 중에 제가 정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 이념이 적절하게 융합되는 것이 가장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저한테 잘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를 설명할 때 저는 완전한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완전한 보수주의자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스스로를 설명할 때 정부 정책에 관한 자유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 정부가 비대해지고 또 커지고 확대되고 그렇게 할 때 자유주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부의 어떤 비대화를 견제할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유주의자라고 말하지만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또는 개인의 철학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설명할 때는 저는 보수주의를 통해서 제 스스로를 규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이제 진화적인 그런 관점으로 진화적인 관점이라든지 서서히 모든 것을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수주의를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보수주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문자 보수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문자 보수주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소문자 보수주의는 말 그대로 컨설버티즘이라고 할 때 어떤 사회 또는 집단 공동체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 보수주의는 국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보수주의가 다르고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가 있는 반면에 또 일본의 보수주의는 또 일본의 신토이즘을 기반으로 한 그런 보수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이슬람권으로 봤을 때는 이슬람권에서 해당되는 그 코란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의 그 보수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국과 미국에는 영국과 미국 나름대로의 보수주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문자 컨설버티즘이기 때문에 각 배경에 따라서 또는 전통에 따라서 또 나라와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보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해됐던 보수주의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드린 소문자 보수주의에 머물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제 정치 철학적인 가치관으로서 말하는 보수주의는 대문자 보수주의입니다 그 대문자 보수주의 보수주의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 가치 몇 가지 기준이 있죠 초월적 한마디로 버크로부터 시작된 영미적 보수주의 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초월적 가치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은 불완전하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 인간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을 기반으로 정치 철학적으로 만들어진 그 사상을 이제 보수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보수주의라고 말할 때 보수주의는 한국 전통적 맥락에서 내려져 온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영미식 보수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그런 대다수의 이제 약간의 우파적 그런 이데올로기는 대부분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하게 받아들이죠 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계획주의라든지 사회공학적 사고 같은 부분은 많이 반대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나 기본적인 밑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네 토대가 그렇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박사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게 레이건이 또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리즌 매거진이라고 미국에 또 굉장히 리벌테리한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던 출마 전에 했던 인터뷰입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이제 보수주의 그 다음에 리벌테리한 그 다음에 컨설버티브 그런 걸 논의하면서 나는 그 컨설버티브의 심장에는 리벌테리아니즘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레이건이 표현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정확하고 타고난 캐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스스로를 보수주의라고 생각할 때 제 심장 안에는 그 자유주의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은 이제 앞에서는 나왔지만 치명적 자만 이런 부분이란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그런 굉장히 과신 같은 게 있습니까 대개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해보면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와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태정 씨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긍휼함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그런 배려 이런 게 다른 신앙 체계보다 훨씬 더 강하죠 네 인권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신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니까 정치와 기독교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그 정치 올바른 국가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에서 공화국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좋은 시스템과 제도만 가지고 있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미국의 헌정질서가 그렇게 탁월하지만 그 동일한 헌정질서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국가 부족 국가에 그것을 딱 던져준다면 미국과 동일한 나라 또는 동일한 시스템이 운용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정치라는 것은 어떤 분이 이야기했지만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껍데기가 얼마나 포장지가 좋고 그 다음에 시스템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디자인됐는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과 디자인된 국채를 운용하는 작동하는 한마디로 개개인의 시민들이죠 그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이라든지 수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것이 도덕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지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수준이 받쳐줘야지 이 공화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이 건국되고 나서 미국의 컨벤션이 있을 때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각 주에서 왔던 대표들이 참석해가지고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거기 가보면 회의했던 장소가 남아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워싱턴도 있고 제퍼슨도 있고 또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담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논의한 끝에 만들어진 나라가 리퍼블릭 공화국인데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의사당에서 나왔을 때 한 시민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답하거든요 A Republic If you can keep it 우리는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만약 당신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요 그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사실 인류 그 선사시대 선사시대를 빼고 지금 이제 역사시대를 카운트한다면 6천년의 세월 동안에 개인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보장되는 체제가 만들어진 지는 불과 25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6천년 중에서 250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예외적인 시간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자본주의도 한 300년 네 300년 아담 스미스 전으로 기조를 잡는다면요 북부론이 북부론이 아마 1776년에 나왔습니다 동일한 1776년이니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년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삶의 토대가 되고 있는 두 체제라는 것이 굉장히 깨지기 쉬운거지 네 맞습니다 인간 본성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예외적인 상황을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서 그 나라가 만들어질 때도 그것도 동일했었고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특별히 이 민주국가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그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시민 개개인의 수준 시민 국민 개인의 소양과 그 수준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해서 뭐 수준이라고 말하면 좀 이게 우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얼마나 그 민주정치를 이해하고 있는지 또 국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얼마만큼 성숙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유지 정도도 판가름 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치시키고 그 다음에 개인의 근본 자유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메시지를 각인시켜주고 실제로 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자유주의 이야기하면서 좀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자유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자유주의 자유주의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복지에 대해서는 좀 자유주의가 강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복지 정도는 허용을 하지만 아주 극빈층에 대한 뭐 구민법 수준의 그런 복지 아니면 장애인이나 여성 약자들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혼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는 보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유주의의 기조는 복지는 축소되어야 되고 정부의 권한은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게 기조이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맹점이 있냐면 그 틈을 가지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놓고 좌파들이 득세할 수 있는 그 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를 통해서 정부를 권한을 축소시키고 복지를 축소시켰을 때 어쨌든 민주 공화국 안에서 이 민주주의 안에서는 포퓰리즘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대마거그들이 선동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나는 저 사람은 복지를 안 주는 것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부자들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써줄 것이다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맞춤형 복지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득세할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된 복지의 사각지대를 통해서 선동가들이 집권할 수 있고 집권하게 되면 더 포퓰리즘 강력한 포퓰리즘을 통해서 정부를 장악하고 좌파 정권이 강고화되는 또 영속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극을 메꿔주는 것이 저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할 왜냐하면 기독교는 박사님이 책에서 쓰신 것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거기서도 보면 후반부에 선교사들 그다음에 기독교 역할 중에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교리 자체가 구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약자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것도 이야기도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률을 베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고아와 과부와 또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극률을 베풀라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정부가 채울 수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매울 수 있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기능도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일단 국민 전체적인 정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부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사유 재산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소셜 패브릭이라고 하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교회는 교회에 머물러야 되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뭐 교회 목사님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기독교인으로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독교인으로서 철학과 또 이해와 신앙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장려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뭐 정교 분리의 원칙 그런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실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교회가 정치를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개념이 아니고 토마스 제퍼슨이죠 제퍼슨이 그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처음 말했을 때 그거는 심지어 그거는 법조화된 조문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그 어떤 편지에서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미국 법원에서 인용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관행처럼 굳어진 것인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부 권력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지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 메시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부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앙과 철학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또 정치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천년 정부 지중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데 북아프리카에서 많은 이슬람 해적들이 나와가지고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해변가에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끌어갔잖아요 이슬람도 구제 제도를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이슬람권은 인권 개념이 없었다고 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끌려가게 되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협상을 벌려서 돈을 주고 노예가 된 기독교인을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은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가 성경의 바탕을 두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이란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종교였던 거죠 그러니 굉장히 크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또 이제 사회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만일에 이제 신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 정치가 망가지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불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한거하고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이전부터 들어와서 상당히 한국 사람들을 애국심을 고치하고 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크고 작은 그런 교회들이 다 십실반으로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한 번은 내가 그 누구죠? 연체대학교를 만들었던 언더우드 언더우드 출석교회를 뉴욕에서 한번 가봤어요 블루클리닝가에 있더구먼요 조그만 교회를 얼마나 많이 도왔어요 언더우드 도왔지만 언더우드 형님도 참 돈을 많이 도왔지만 언더우드 가문이 굉장히 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타입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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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훌륭한 나라가 돼야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훌륭한 나라가 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한 인간이 참 잘 될 수 있잖아요 좋은 정치체제 하에서 그렇게 살면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치체제에서 살면 자유롭게 놔두면 사람들은 개인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니까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창세계에 있는 저는 그것이 인류 역사상 쓰여진 구절 중에 가장 위대한 싱글 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한 문장만 꼽아야 된다면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근데 그 안에 모든 메시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유에 대해서 논할 때도 인권에 대해 논할 때도 왜 사람은 자유로워야 되는가 왜 사람에게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는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잡한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인권을 세울 수 있지만 굉장히 조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프레자일 하다고 하죠 그건 무너지기 쉬운 가설이죠 하지만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모든 걸로 설명이 다 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살아야 돼 그 설명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 역량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탄을 많이 하죠 네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워하죠 주 52시간 제도 같은 거 실시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냥 자기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게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더 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에 집사람은 가끔 농담을 하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주 52시간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큰일 나겠다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게 정말 사람이 그렇게 나쁜 정치라는 것이 인간이 그 창조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김정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가서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아까 뭐 국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국가의 기능은 최소화 돼야 되고 작은 정부가 돼야 되고 그래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데 그 최소한의 기능 중에서 저는 꼭 필요한 것은 이제 국방 또 치안 외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주 기반적인 말씀하신 공공제 그 비경합성과 또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공공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그 네 가지 정도 영역에서만 국가가 개입하고 나머지는 싹 다 손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정부 현재 한국 정부 중에서 저는 한 3분의 2는 날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데 그걸 다 거꾸로 가니 거꾸로 가고 오히려 정부 파일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는 길이란 것은 반 문명의 길이고 반 이성의 길이고 반 지성의 길이고 그야말로 반 자유의 길로 가는 것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잘 못 읽으면 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개인의 근본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 테두리를 만들어 쓰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개인들은 무궁무진한 일들을 일들을 이뤄낼 것이니깐요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또 뭐 그걸 가지고 남을 또 도울 수 있는 거고 지갑이 또 그어져야 남을 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 1, 2분 정도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이렇게 만일에 다른 분들 국민들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공병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태정입니다 오늘 공병호 박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이제 녹화를 같이 하고 또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유를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의 자유를 더 확대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